일개의 주성량이의 마음이 우리와 인대의 주인공이 우리 마음으로 주의 영세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니 우리 주인학교 친구들 말하겠습니다 영어로 하겠습니다 영어로 하겠습니다 영어로 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성량이의 마음이 우리 모일 때 주인공이 우리 마음으로 주의 영세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니 저를 한번 따라서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 마치는데 이 장면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edible 어차피